충주시자원봉사센터 대학생연합봉사단 누리본봉사단 일기는 8일 대소원면 한국교통대 1원에서 다함께 깨끗한 충주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. 세상을 봄처럼 희망차게 가꾸자는 의미의 누리본봉사단은 3월 한국교통대 6개 동아리,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6개 동아리 등 총 12개 동아리로 구성된 대학생연합봉사단입니다. 매월 1회 환경정화를 비롯해 농촌 일손 돕기, 소외된 이웃 돕기,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. 이정인 대소원 면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양대학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김낙정 센터장은 앞으로 더 나은 세상, 더 나은 충주를 만들기 위한 누리본봉사단의 활동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입니다.